안녕하세요. 오늘은 포이즌 32카운트 4 인프루 레벨에 리스탈트는 없고 태그가 두 번 있어요. 메인댄스 32카운트, 인트로댄스 32카운트로 되어 있고요. 인트로댄스는 태그와 스텝이 같아요. 먼저 인트로댄스부터 스텝할게요. 인트로댄스 32카운트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터치, 사이드, 비하인드 터치, 사이드 터치,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놓으면서 체중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 히치 왼발 놓으면서 체중 왼쪽, 오른쪽, 왼쪽, 히치 이때 손동작 같이 할게요. 체중 오른쪽 할 때 오른손 찌르고 왼손, 오른손 왼발 히치 할 때 슬랩, 왼발 놓으면서 왼손 오른손, 왼손 히치하면서 슬랩 카운트 섹션 1, 2를 2번 반복하시면 돼요. 카운트 메인 댄스 32카운트 섹션 1, 오른발 사이드, 어크로스 포인트, 사이드, 어크로스 포인트 왼쪽 4분의 1 턴하면서 백 3번,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포워드 토터치 섹션 2, 지금 있는 왼발로 크로스, 사이드 포인트, 크로스, 사이드 포인트 스웨이 3번 왼쪽부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발, 뒤로, 플릭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오른발 사이드, 비하인드 사이드, 터치 왼쪽, 롤링 바인, 풀 턴 왼쪽 4분의 1 턴, 2분의 1 턴, 오른발, 백, 4분의 1 턴 왼발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4, 오른발, 크로스, 랩, 리커버, 오른쪽으로 사이드 샷 왼발, 크로스, 랩, 리커버, 코스터 스텝 백, 투게더, 포워드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풀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투월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3rd wall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and 4 5, 6, 7, and 8 4,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and 4 5, 6, 7, and 8 Thank you for watching Thank you for watching